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가 곧 국민의 의대 증원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다음 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서연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이 깨달았다며, 이번 선거로 진짜 여론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점 재논의,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이 대화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의협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고발과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면허 정지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어제 곧바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판사에게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 1,325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차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총선 전날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침묵해온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사의를 밝히면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갈 고심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협 역시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의 내분으로 대화창고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화회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25일부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의대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